이민혜 선수가 치는 모양. 그러니까 어떻게 치려고 해. 배우려고 해, 배우려고 해. 흰 공 맞춰서 단쿠션, 잔쿠션, 단쿠션. 안으로, 안으로 친다고? 네. 안으로? 안으로 어떻게. 몇 포인트 좀 해. 안으로 친다고? 이렇게, 이렇게요. 그렇지, 그렇지. 안으로 친다고? 이렇게, 이렇게요. 그렇지, 그렇지. 들어갑니다. 성공입니다. 네, 1점 벌써 들어가네요. 네. 은근히 안 들어오시고 이렇게 대놓고 들어오시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래요? 아니, 이제 뭐 할 거야. 2회 쳐요, 2회 쳐요? 흰 공. 빨간 공 쳐야지. 빨간 공이요? 왜냐하면 안 믿겨서 그럴 때. 밀야, 빨간 공 쳐다, 밀야. 빨간 공 쳐요? 아니,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빨간 공 치자. 오케이, 오케이. 쳐요, 쳐요, 쳐요. 비켜줬다, 이랑. 비켜줬어? 이거 너무 어렸을까? 그런데 제한 시간이 있어야죠. 5, 4, 3. 됐어, 됐어, 됐어. 됐어요? 세나요, 세나요? 아홉. 됐어요? 세나요, 세나요? 아홉. 아홉. 아 이거, 이거 보면 아니에요? 아홉 하고. 라면 좀 드실래요, 라면? 네, 저 라면 좋아요. 컵라면이 아니면 봉지라면이요? 봉지요. 봉지요? 까다롭네요. 네. 컵라면이 아니면 봉지라면이요? 봉지요. 봉지요? 까다롭네요. 왜, 왜? 왜요? 왜요? 콩알탄을 터뜨렸나요, 누가? 있을 수 있어요. 당구장에서 있을 수 있어요, 콩알탄. 당구장에서 있을 수 있어요, 콩알탄.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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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이미래. 이미래. 가나요? 됐어, 됐어. 회전, 회전 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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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회전, 회전 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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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친다. 이미래 성공. 투 뱅크. 투 뱅크 쳐야 돼, 투 뱅크. 원, 투. 얇게 맞고 이렇게. 귀를 잘 보셔. 안으로 맞고 맞게. 저도 그 생각을 해. 부드럽게 씁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가기 너무 어렵지. 다이렉트로 와야 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힘으로 땅 때려놓고 밀고 들어오든지. 동네 당구 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래야, 조금 굵게 쳐야 돼. 미래야, 정신 차려. 굵게 쳐야 돼. 이미래 선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거든요. 이미래야, 걸렸어요, 걸렸어. 이미래야, 걸렸어요, 걸렸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이러면 8점으로 갑니다. 8.7. 이거 내가 가르쳐준 거잖아. 그걸 왜 얘기해 줘. 야, 대박이네. 이거 풀면 안 되는데. 원래 상을 이렇게. 어? 됐어.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이거 본 거 맞아요? 본 거예요? 네, 본 거. 건 거예요?